누구한테 팔지? 아 이 양반이구나 요BS 고용한 선생님이 자극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나만의 손을 그들은 옷을 평생 안 바른거 같다 고? 얼굴도 안 닦은거같은데 죽을지 않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필요해요? goed 칼도요 AJ, 칼도 지저분해 보예요 어떻게. 우리의 비밀 등을 가려야 할지 태어난 지도를 넘는 시간? помог씨 AJ 그리고 고든 파타는 칼도 받을 수도 두는 오케이 신을 찬양하라 소년이 드디어 현실의 눈을 떠오라라 There was a shipment, leaving over the mountain by helicopter, but it went down. I need you to take this tracker and recover the shipment before the army gets it back. The Lord will provide you with transportation. What do you say? Amen. Amen. Now go! Go! Go, AJ! Go! Let's go! Let's go! He's going to the Himalaya! Finally Himalaya! Oh, what? Yeah! Yeah! 잠깐만. 지는 이제 10개 했네. 이제 3분의 1 했네. 깜짝 놀랐잖아, 이 새끼야. 됐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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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품의 위치 찾기 존나 머네 하나씩 가보자 동물들 너무 많은데? 반찬이 아니구나 소송품의 위치 찾기 소송품의 위치 찾기 소송품의 위치 찾기 istem 어딨냐 어딨냐 이거 타고 다닐 수도 있나 본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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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문 들이받고 다 디지본 어 못 넘어갔어 딱 타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무리했다 그래도 하나는 먹었다고 인식 딱 되네 그래도 하나는 먹었다고 인식 딱 되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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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붕뎀 길게 싸움입니까 야 이게 그 어 남자한테는 좋다는 웅담 그런건가 소살아힘 뭐 그런 느낌인가 어? 거지같은 탄소 시스템 그치 뭐 뭐 뭐 뭐 뭐 아 와 존나 깔 줄 알았다 이런 씨발 로그나 그같은 새끼 호환성 엑스피어? 이 게임 엑스피에서도 돌아가? 아 미친 독수 개새끼야 저거 어떻게 잡아 너 내려와봐 개새끼 어디 독수리 주제 이씨 길이 어디야 일단 산소를 처먹고 생명 유지를 한 다음에 달려 달려 야 독수리 점들아 다 썼어 탄 다 썼어 다 썼어 안 부른다 산소 채우고, 가자 약을 3개나 썼네, 미쳤네 흫 폭풍이 짱짱맨이시다 했다. 오했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frozen! trás! 지금 적ify! 야, 미친... 저거 위에 있어? 야 존나 안죽어 어 내가 잡은 헬기 어디갔지? 접속은 되냐? 지금? 그렇게 뭐하러 서둘러서 혼자 먼저 먼저 딱딱 치고 갈라고 천천히 같이 해야지니까 이 자식들아 접속만 밤새 하다 빡쳐 뒤져 버려놔 가자 오케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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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알 도착 모두둘 고오카 아폼포에 볼 로세를 받았어 그럼 그 다이아몬드는 레비기 17장 12절생명이 피어있으므로 피가 죄를 숙지하느냐 내 과거예제가 남긴 흔적들이 있세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죄야 이 손으로 난 많은 죄를 저질렀지 저게 다이아몬드야? 아니지 않나? 골든패스가 사용할 묵인 어쩌고 더 좋은 걸 갖게 될 거야 또 하나의 메인 미션이 떴지? 또 하나의 메인 미션이 떴지? 또 하나의 메인 미션이 떴지? 어.. 스킬이 지금 스킬은 두 개, 세 개 세 개로 딱히 찍을 스킬이 있나? 물속에서 오래 호흡하고 더 빨리 뛰거나 수영하고 그걸 갖고 싶은 건 아닌데 무장호위 퀘 아 이거 곧 퀘스트를 해야지 열리는구나 아 이런 거지같은 그랬구나 테이크다운 솔직히 별로 안쓰는데 난 발 앞이니까 그냥 뛰어가는데 맵이 너무 넓은 것 같애 토할 것 같애 자 지금 그럼 열한 개 한 거야? 오늘 미션 속도 진짜 개 저조한데? 엄청 느린데? 엄청 느린데 오늘? 플레이 타임 되게 길어지겠다 그쵸?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네 네 거기 손틀 네 기분이 없었으면 둘 넉넉네 YYY 이 멍 여인 그리고 뒤에 여인 gew help 저거 야크 아냐? 이거 야크 아녜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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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크 가지마 아 내 야크 내 야크 어디갔어 어 여긴데? 아 아랜가보다 어 깜짝이야 야크 또 있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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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세네 아이씨 다시 가야돼? 아이 짱나 빠방이 타고 가야겠다 그냥 저게 메인 미션 맞나 근데? 골든패스가? 맞니? 맞니?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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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난 얘기 아니었나? 키라트를 마약처를 으로 만들 수는 없어 사벌 사벌 자연스러운 재료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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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왜quele 얘네들은 계속 싸우네 음악 mentally 진짜 개선 저 여자 실제 배우 되게 그 모델링 해갖고 딱 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입수할 거 다 입수하고 나서 얘들이랑 대화합시다. 먹을 건 다 먹어야지. 오케이. 아니다. 아 이거 또 한참 몰라. 아 이거 또 한참은 그 사과에 다 먹어야지. 그 사과에 다 먹어야지. 이쁘게 다 먹어야지. 그 사과에 다 먹어야지. 그 사과에 다 먹어야지. 아... 골드빗사과 저 양기비밭을 뺏어하고 싶어한다. 개간. 개간! 자 위치는 최대한 빠르게 락시마나 사과는 어 뭐뭐 뭐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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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잖아, 이 닉들아. 왜 놀래라, 이씨. 귀엽게 죽었네? 자, 저 차는 어차피 안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더구나 여기 우리 애들 잔뜩 있는데. 저기 포스터가 있어? 아, 포스터 있구나. 아, 차 좀 진짜 줘라, 차 좀. 차를 안 주냐? 아, 짜증나네. 저런 서비션들을 몇 개 해야지. 그게 뜨는 것 같거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킬? 스킬? 어, 도, 유, 도! 어, 꽉 찼네? 청구업자 저항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어. 가자. 가까운 전초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뭐야? 아니, 공격도 받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공격받으면 저기 털리는 건가? 이거 너무 시간 끄는데, 이러는 거. 와, 존네 왔네 여기. 너네네. 마, 막은거 아닌가? 다 막은거잖아. 막은거잖아 이만. 빨리 종료시켜. 성공적으로 막았다. 딱 하고 끝내야지. 이거 왜 안 끝나. 어? 아니 다 이겼다고 만세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왜 안 끝나는거야? 어? 다 이겼다.